저희는 스칼렛 아랫대에서 스칼렛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셔틀 버스 타고 이동했구요. 버스 안에는 이렇게 화장실까지 같이 있어요. 이동이 있다고 걱정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스칼렛 호텔 왔어요. 체크기는 하고 있구요. 체크기는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인 세 번째 빌딩은 여기. 여기. 두 번째 빌딩은 이 세 번째 빌딩은 여기. 너무 나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식당들의 식당들은 두 개가 없어졌습니다. Fuego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들은 없습니다. 이 식당들은 없습니다. 이 식당들은 다른 식당들의 식당들입니다. 이 식당들은 여러 식당들의 식당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이 식당들은 우리의 식당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식당들은 라면을 드릴게요. 라면을 드릴게요. 라면을 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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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라이크 스칼렛 호텔 왔습니다 스칼렛 아르페 보다 스칼렛 호텔에 되게 좋더라구요 왜냐면 안내해 줄 사람이 없어 처음 지어서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나봐요 지어진 지 7월 저 개고생 했습니다 역시 여기 스칼렛 호텔은 달라요 직원들도 친절하고 스칼렛 호텔 여기 구조는 다 똑같아요 뭐 다른 건 없고 같고 샤워실 똑같고 그리고 화장실 똑같고 여기는 욕조 그리고 세면대 여기는 구조는 뭔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다른 점이 있다면 배드가 두 개에요 이거는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뭐 냉장고는 뭐 다 있고 그것도 똑같고 그것도 뭐 똑같고 소라 소라가 움직이지 않네요 원래 움직이지 않았나 그리고 그리고 스피커도 있어 스피커 근데 거기 스칼렛 아르페 전화기가 안 돼가지고 전화가 안 들렸어 그래서 의사소통하기 너무 힘들었구요 이게 이게 뭐냐 아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해머 있고 그리고 바로 앞에 붓먹는 데가 있나봐요 여기도 역시 모기가 겁나 많을 것 같죠 꼭 닫고 자야겠네요 여기는 주로 용도가 빨래 말리는 대로 사용해요 왜냐 지금 더워서 금방 말라 여기서 누워서 좀 자면 목이 부족됩니다 자 호텔 소개는 여기서 끝냈구요 저희는 오늘 일정은 이따 6시에 레스토랑 예약해서 스칼렛 호텔 봐요 아르페에서는 이런거 받아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것까지 다 챙겨주는 것 봐 역시 달라 토오가 여기 다 나와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우리가 가는 건데 아르페는 이런게 준비가 하나도 안 됐었어요 발로 뛰면서 하나씩 알아보면서 아무튼 고생했답니다 여기 여기 갔다잖아 여기 봐봐 시간도 8시 반부터 12시 9시 반까지 하고 여기서 이제 3일을 묶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재미있게 알차게 보내려고 합니다 좀 쉬면서 계획을 짧게 룸서비스를 시켰는데 지금 완전 따뜻해요 저쪽 아르페는 뭐 따뜻해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진짜 불까지 해줘서 이렇게 막 맛있게 이렇게 오구오구오구 지금 먹겠습니다 이쪽인가? 모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어두웠냐 거기도? 아닌 것 같은데 그치 거기는 반대도 이렇게 안어두었지 어 이리로 이렇게 가면 안해나? 이리로 가볼까? 이리로 가볼까? 여기는 아닌 거야 이리로 가볼까? 예약 날짜가 잘못되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싱가오 레스토랑 예약이 잘못되어서 다른 레스토랑으로 이동 중입니다 여기는 너무 넓어서 지원이 안 차 가지고 못가는 거 같습니다 와 너무 잘 못찾아야 될까? 맞지? 이거 밀었는데 밀어? 이거 진짜 못찾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 씨 진짜? 네 아, 오케이 아무도 다른지? 아니, 다른지 어디서 도와? 한국 오 뭐야 너무 신기해요 신기해요 예, 진짜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거기에 가면 있는 매일 사장 안아개는 비록 집에서 우린 그 과정 이것을 다 이쁘게 나가면 이거부터 이제부터 이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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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닭이고 이건 스테이크인데 맛이 좀 담백한데요. 뭐라 불만 신경이 돼. 먹을만합니다. 스파게티. 여기 레스토랑 신기한 게 있어요. 에브리바디 이트 하면 코치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하나씩 잘라줍니다. 만약에 이렇게 노바디 이트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먹지 않겠다. 코치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저는 일단은 에브리바디 이트 이렇게 해놨습니다. 스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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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